전부 시스템 도란츠에 오겠습니다 오객님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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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구ark 오이구 항상 오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자 먹자 시작이다 먹방 명란 마요 참치 빡 오빠 나 어떻게 나 망한거야? 이따라쿠마스 아르가토고자이마스 와 감성있다 이따라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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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을 끝냈는데 우리는 다시 병목을 해야되는데 몇십번 타는지 아무것도 안나와 우리가 오류라하니까 일요일날 탈색진주푸역에서 사면 될거같아 할줄 알았을거같아 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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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우유 스프러스 인프리 아이고 안녕하세 오하이as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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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얼마나 좁을까? 대박 호시원 아니야? 호시원 잠시만 못 들었네 고맙습니다 마늘 고맙습니다 하루에 고맙습니다 차례 맛있을것 같아 야, 먹자 응 뭐야? 맛있어? 응 와! 봐봐! 겁나 쫀득쫀득해 먹어봐 나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쫀득하면 나... 진짜 맛있지? 졸라 맛있어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 무슨 똑같아 그치? 와!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너무 맛있다 더 줄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먹지? 이거 많이 먹는 것 같던데? 자루도... 못 먹자 나마비루 나마비루 돼쓰 너무 맛있어 너무 날개랑 어울리는데요? 응 맛있게 날테다 영원거리에 튕글거린 마요 맛있어? 이거구나 진짜 뭐냐면 내가 탄산 잘 못 먹잖아 탄산이 없고 이게 부드럽다고 먹는 거구나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탱글탱글하다 그거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저기 맛있어 지금 아침에 일어낸 시간 고소하고 고소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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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닌지어 나야, 이리와. 이거 닌지어. 우와, 크다. 와 한자리 와 운 좋다 운 좋아 한자리 한자리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설마 이 줄 서있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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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을 전해 드렸어요 먹방을 드렸어요 곁참이 가득해서 오랫동안 다 먹방을 전해 드렸어요 ㅎㅎ 돼지 안나와 여행도 하자 다시 한 번 더 먹어요 이 맛으로 먹어오자 이거 두개? 두개 살래? 그래 이거는 맛있겠는데? 와 맛있어? 뽕따 있지 뽕따 뽕따 하드 버전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 찢어먹기 쉽게 대놨네 부드러워? 아니 진짜 뭣이 이렇게 흐물거린다냐? 뭐지? 계란 같아 계란 냄새가 난다 먹어봐 진짜 부드러워 계란 그거 같지? 녹아버리네 진짜 미쳤다 잘가라 적선이야 이거 녹차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 봐봐 좀 더러운데? 오늘도 비가 와요 진짜 우선 귀찮아 죽겠어 그치? 아 J-R 라인 아 J-R 라인 아 그린 땡큐 땡큐 이거를 몰랐잖아 플랫폼 여기로 가야돼 여기 다 나와있어 지연댁 올라갔잖아 이제 다 나와있어 우리 아침에 거기 줄 서서 쉬어야하니 가자 우리 건 좀 걸쭉하네 안녕 안녕 그냥 다 하겠네 유호노부터 있겠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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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잘 어울린다 도시락통으로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여워 테크닉 할 때? 자까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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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뜨거울거 같은데? 한번에 먹어야돼? 쪼겹고? 익은거 맞아? 익은거 맞을걸 음 음 그런거야? 맛있어? 먹어봐 그래서 저녁이나 tit 왜 이래? 예뻐 좀 크다 머리 풀어봐야 돼 테디테네 오케 이거 이뻐 괜찮아? 좀 크고서 그 옆에 거 이거 귀여워 예쁘다 땅아 땅아 이뻐 이뻐 좀 커 보이나? 이쁘긴 하다 귀엽긴 하다 여기 여보 진짜 많네 아 이제 한 번 살고 아 맛있어? 근데 여기서 악세사리 사가도 되겠다 근데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 네 잠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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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벌을 줬어 잠도야 아이고 아이고 너 먹고 싶은 컬러?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나 아이고 이렇게 타?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음악이 너무 웃겨요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이 자리가 제일 좋아 우리 자리가 제일 좋아 우리 자리가 제일 좋아 우리 자리예요 그리고 유튜브 자리에 잘하는구나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시원한데? 안 시원한데? 안 시원한데?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요 밥만 먹었는지? 밥만 먹었는지? 안 시원한데? 오빠 산토리 찾았는데 너무 커 숨어져 있었네? 어떻게 찾았어? 엎드렸어 실화? 나의 멘탈이 아니라 의약자의 의약자 손 왜 이렇게 통통해졌어? 부정적인 내일 산만보 걸을 거야? 일일이 만보다 응? 잔만보다 누가 내일 더 까만가 식사할래? 응 난 석탄이야 나 너무 아파 진짜 앨범 와서 계속 배운다 찍고 있는데요? 사랑해요 이게 이따 이게 이따 내 거 로열티 하나랑 이거 세트 하나씩 했거든? 응 괜찮아? 오! 됐다 아 드디어 먹는 건가 이쪽으로 찍어서 먹나? 이쪽으로 찍어서 먹나? 응 아 이거 올려가지고 응 이게 빵이야? 이게 빵이야? 뭐야 계란이야 그냥? 그게 계란이야? 먹어봐 어때?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요런게 살이 찌지? ㅎㅎㅎㅎ ㅎㅎㅎㅎ 이렇게 맵는데? 귀엽네 어때?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곳에 다 편하게 입고 다녔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응 무난해 다 편하게 입고 다녔 응 무난해 다 편하게 입고 다녔 손에 개됐다 손에 개됐다 손에 개됐다 야 여기 대화해 봐 너 왜 이뻐 너 왜 이뻐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네 다 있지 너무 비슷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되잖아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이거 내가 봤던 양말 때문에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 왜 양말 비싼거야? 너무 비싼 야 지금 얘도 저 얘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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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와 와 와 내가 좋아하는 맛있어 와 심지어 얘는 약간 너무 당장이라 간이 돼있어 계란으로 하는 거 다 잘해야 돼 그래요 고마워 이제 Kurt Kat 저녁 » 잘 津 제아 닭 그리고 여기에 진짜로? 이거 한 번 먹어봐 이거 진짜 궁금하다 선미가 어떻게 생각하지? 술 찍어줘 똑같아? 일단 진짜 안 비리고 끝이야? 우리나라 거는 더 멀렁거러지게 쫄깃한데 정말? ㅋㅋㅋㅋㅋ 눌렁이랑 쫄깃은 반대말이라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어떤 차이가 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지금 눌렁하고 쫄깃밖에 못 들었거든 맛있어? 왜 이러면 속 터져 말 안 해줘 지갑 나 얘 없으면 죽었어 얘 때문에 살아 진짜 속이 우려됐냐? 오빠 그만 쳐다봐 뭐 봐? 오겐키 데스칸 손을 바로 꽉 붙이고 내다리가 내다리가 합니다 네 네 네 분위기 장난 아니다 네 콕테일 메뉴 그리고 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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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racer 어? 고기 안 되었어? 군대 저기.. 뭐? 뭐? 잡았을 때 다 같이 요렇게 요esses 요렇게 나 진짜 나이스 이렇게 테이블 안 쳐? 잘 안쳐? 왜 이렇게 왔어? 오케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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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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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목 천천히 이거 먹어 오빠 빨리 먹어 어 좀만 더 꺼서 먹으려고 이거 맛있다 맛있어? 이게 뭐야? 이거 안창 오빠 잘 나는데? 미쳤다 당장살이 제일 맛있다 이거 맛있어 밥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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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전드 나는데 그냥 이거 하러 온 거라고 드롭게 많아 아빠 안녕 코스 찍어 봐야 돼 코스 찍어 봐야 돼 저희는 밥 싹 켜먹는 거 좋아해요 저희는 밥 싹 켜먹는 거 좋아해요 와우 와우 김치 성공 성공 미션 성공 빼緊 두입 안 threats 두입 안 타고 순차역 신지쿠 그거 허차역 2 내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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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이거 타야지 어 그거 타야지 잘하는데 왜그래 아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맛있게 대박 이거는 쌈바 파즈를 사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비싸 이거 스웨이드여서 좀 이쁜 것 같아 이거 오빠랑 카우플 택템 하나 더 샀는데 이거는 카즈리인데 좀 굽 있는 거 버건디에 노란색 여기 흰색 있는 거 사고 싶었는데 오빠가 무조건 특이한 색 사랑해서 겟? 근데 해리포터 교복 같아 잘 신어보도록 신주코에 있는 세컨드 스트리 세컨드 스트리 갑자기 눈에 피워가지고 하나 샀어 이렇게 옆에 로고 있고 잘 산 거 같아 끝이 그냥 기본인데 프라다 바람막이 이런 데 보면 뭔가 다 새 거야 반짝거려 그래서 잘 산 거 같아 오빠도 바람막이 하나 샀는데 이거는 아크테릭스 아톰후디 나랑 나름 커플로 파람막이 우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